안녕하세요. 굿모닝 아내입니다. 얼마 전 Y지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와 만남을 가졌던 2NE1이 오는 10월 완전체로 컴백합니다. 어제 양현석 프로듀서는 2NE1이 오는 10월 서울에서 콘서트를 연 뒤 일본 오사카와 도쿄 등에서 글로벌 투어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. 지난달 2NE1 멤버들과 양 프로듀서가 만나 새 프로젝트를 논의했는데요. 멤버들은 15주년 기념 콘서트를 열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합니다. 2NE1은 2년 전 미국 대형 음악 축제 코칠라 페스티벌에서 완전체로 깜짝 무대를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. 그 뒤 재결합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는데요. 양현석 프로듀서는 남다른 콘서트가 될 것 같다며 성공적인 콘서트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습니다.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